메가윕 메가윕 사용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을 왼손 손목에 얹어주고 눌러주고 던집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접고 스타트 동작은 어깨와 전신에 긴장감을 풀고 릴렉스하게 앞으로 갔다가 반동을 주고 던지십시오 출렁거릴 때 왼발 디디고 연속 동작 하겠습니다 출렁거릴 때 디디고 백스윙을 하고 왼발 디디고 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하프 스윙에서 저 가죽 묶음이 바닥에 닿지 않고 공중에 떠가게 스윙하십시오